안녕하세요. 아카마이에서 솔루션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채하입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업무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요즘 미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재택근무도 사내 업무 환경처럼 동일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아카마이 시큐어 웹게이트웨이, ETP에 대해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2020년 1년의 팬데믹을 겪은 후 2021년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2022년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2020년 그리고 2021년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정부는 재택근무를 권고했고 우리나라는 빠르게 재택근무의 체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 환경을 사무실에서 집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전 세계 많은 기업들에게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될 2022년은 아마도 재택근무와 사무실 업무를 하이브리드로 유지하기 위한 IT 인프라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인프라 보안 담당자분들에게 재택근무를 위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반드시 생각해 볼 문제일 것입니다. 키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악의적인 사용자들은 집으로 변화하고 있는 업무 환경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할 때는 외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기업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들을 거치기 때문에 악성 사이트 혹은 악성 코드의 다운로드 등을 차단할 수 있지만 재택근무자들은 업무를 위해 보안 솔루션이 부족한 개인 PC를 사용하거나 취약점이 많은 VPN에 의존하여 기업 내부의 데이터 센터에 접근하기 때문에 기업의 보안 솔루션에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어휘 등을 사용해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한 뒤 악성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클라우드 서버를 장악하고 서버 내에 악성 코드를 배포하거나 CNC 서버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폴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사이버 범죄 중 59%가 스피어 피싱이며 스피어 피싱 메일 제목에는 주로 코로나19, WHO, 마스크 등과 같이 코로나 혹은 코로나 관련 주의를 알리는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아카마이가 사용하는 핵심 방어 레이어는 ETP, Enterprise Threat Protector입니다. ETP는 클라우드 기반의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의 일환으로 DNS 쿼리 과정에서부터 악성 도메인을 식별하고 페이로드 분석, 샌드박싱 기술 등을 이용해 데이터 유출, CNC 접근, 피싱, 랜섬웨어 서버 접근 등의 요청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모든 사용자의 요청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넷 트래픽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솔루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카마의 ETP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받고 있는 실제 위협 이벤트의 샘플 데이터를 가시화해 놓은 모니터링 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싱, 멀웨어, CNC 공격에 대해 기업은 꾸준히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0년 아카마의의 소티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지난해 전체 1,090억 건, 하루로 따지면 매일 약 3억 건의 DNS 쿼리가 발생했고 그 중 2,151만 건의 악성 DNS 쿼리를 관측했습니다. 그림 2를 보시면 한 해 동안 다양한 공격이 발생했고 2분기, 3분기, 4분기의 트래픽이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분기에는 CNC 서버로의 요청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는 개인 PC 혹은 서버들의 감염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TP를 사용하게 되면 DNS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요청이 차단되기 때문에 감염된 본넷이라고 하더라도 서버로의 접근이 차단되게 됩니다. 3분기를 보면 피싱 사이트로의 활동이 활발하였고 4분기에는 감염된 PC의 멀웨어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재택근무자들이 집에서 개인 PC 혹은 보안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환경에서 업무를 할 경우 데이터 유출, 랜섬웨어 감염, 디도스 본넷으로서의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아카마이는 이러한 위협 환경에 가장 근접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큐어 웹게이트웨이와 ETP는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있을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ETP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DNS의 바인드를 창시한 노미넘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실제 대부분의 DNS 커리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속에서 AI 분석을 통해 다양한 악성 도메인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즉, HTTP 트래핑만 검사하는 타사와는 달리 세션이 맺어지기 전인 DNS 단계에서부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선제적인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회사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동일한 보안 정책 아래에 놓여지게 됩니다. 즉,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내일 당장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ETP 클라이언트를 통해 사내에서와 동일한 보안 정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특허를 받은 제로데이 피싱 공격 실시간 방어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잠재적인 위협에 노출된 트래픽에 대한 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샌드박싱 기술을 통해 다운받는 파일의 악성 유무를 실행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등 글로벌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서 사용자 신용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DLP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TP는 4단계를 통해 사용자의 인터넷 트래픽을 검증합니다. 첫 번째, DNS 패킷 검사를 우선 실시합니다. 모든 웹 요청은 DNS 쿼리 과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접근하려는 도메인에 대해 검증하게 되는데 여기서 악성 도메인 접근이 확인되면 차단이 가능합니다. 아닐 경우 ETP 프록시 IP를 응답하게 됩니다. 두 번째, URL 검사를 합니다. 악성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지만 악성 URL을 사용하는 경우 이 단계에서 차단됩니다. 1단계에서 ETP 프록시 IP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요청이 ETP 프록시로 모두 전달되고 ETP 프록시는 URL 검증을 합니다. 만일 여기에서도 통과가 되었다면 세 번째는 페이로드 인라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ETP 프록시가 사용자 대신 목적지에 접속하여 페이로드 분석을 하고 이리에 대한 악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사용자가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면 해당 파일에 대해서도 페이로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파일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일라인으로 실시간 검사를 하고 클 경우에는 오프라인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워크플로우를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ETP는 클라이언트를 통해 사무실, 재택근무, 어디에서든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위해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ETP 클라이언트는 중앙 PMS에서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ETP의 기본은 악성 멀웨어의 활동, CNC 서버로의 접근, 피싱 사이트로의 접근 등 악의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청을 DNS, HTTP, 페이로드 이 세 단계 기반으로 선제적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AUP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 성인 사이트, 게임,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요청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LP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의 유출 또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를 겪으며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일반적인 보안 방식이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보안은 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다가올 2022년은 더 이상 과거의 보안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노멀 시대에 맞는 공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발전해 나갈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발표였습니다. 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메일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솔루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